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여수노회가 여수음파교회에서 47회 봄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축소된 일정으로 열린 이번 노회에서는 총회 총대선거와 정치부, 고시부 등 각 부서 보고와 규칙 수정에 대한 안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노회장 정훈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로서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노회원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노회장 정훈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로서 말씀 드립니다.